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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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밟은 까더라도 엔딩 맛ится겄어 이이이이이 편안으로 가겠습니다잉 두루두루 여기 벽을 붙잡고 반대로 날아가서 안전을 여기를 타서 점프를 해서 넘어가서 콩을 먹고 그 다음에 귀환한다 실패 이거 하나 남겨놓고 여기서 뛰어서 애매하구나 벽 점프로 갈까 아니야 그냥 끄트머리에서 점프하면 될 것 같애 으아아아아악 됐다 갑시다이 밤새신다니까 핫식스 가고 야식 사러 갑니다 오홍님 오홍홍님 고맙습니다 그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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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겠군 이거 왜 안 붙잡히냐 어어어 불편해 어어 뭐야 반대편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스으으으으으 아 여길 여기를 타야되는구나 여기 알았지 아 아 빡빡하네 빡빡하구만 바로가는 타이밍 또 놓쳤어요 기돌!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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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닛!!祥!! 될줄아랬는데 파악했다 여기서 요걸 타고 쫘악 가는거다 근데 잠깐 저기 아래 분명히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 아 너말고 시크릿이 있다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서 가는건가 시크릿 아니야 택도 없어 저게 어떻게 가는거임 개궁금해 100% 켜놨은 아니구요 엔딩보면은 끌겁니다 근데 길가다 보이는 저런거 지나갈 수가 없구나 가야되겠어 아잇 못가겠는데 불가능해 불가능해 각이 나오지않어 어 여기서가면 될거같아 됐다 여기다 여기 여기요 와 저게 안되니 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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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번지점프 아닌가요 아 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너무 마리오적으로 생각했네 이 녀석은 방향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니까 이게 마리오로 치면은 이게 점프해서 또롱또롱또롱해야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여기서 뚝 떨어져도 그냥 속도가 바로 그냥 쫙 이렇게 돼 마리오는 이렇게 품을 손인데 얜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내가 자꾸 깜빡해 아 마리오와는 다르단다 아 잘 먹었구요 다시 올라가야되네요 시작 음 촥 해서 촥촥촥 그래 하하 넌 뭐야 안팔이네 어 내꺼 때려가는 플랫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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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금이야 아 아 아 어려워 저 먹고 빠져나오기 되게 힘든데 그렇지 으앗 으앗 아앗 저 이 개노부 자식들 시간 뻑이나 갈거야 저 세 마리 없어지면 이건 치사하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으앗 아앗 비켜줬으면 해 지금이다앗 하 나이씨 으아앗 하하 스피드하게 한다 스피드하게 이 자식도 되게 커엽게 생겨가지고 되게 어우 물어 막 사람을 어 뭐야 아 저 아래에 있었네 이이잉 내려가서 이걸 딱 먹고 어 건둔을 타고 예스 뭐 없겠지? 아 뭐야 아 또 거지같은 놈 나왔다 너 너 또 뭐냐 까마귀 오지마 오지마 오케 아 열쇠 없어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열쇠가 없네 아 저 개자식 까마커 까마커 아 구름 있구나 저리가 악독한 놈들 당장 꺼져라 끼야아 저게 안닿네 어 어이씨 어 얘네 미쳤따리 미쳤따리 열라덕해 아 개자식들 와 거짓같다 자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대단하구만 대단하구만 굉장히 거짓같아 까마귀 타고 오른쪽 가면 뭐 나오지 않을겠죠 탈수가 없어 울지마라 진짜 오케이 또 오른쪽에 혹시 모르지 아까도 진짜 생뚱맞게 아래쪽에 길 있었거든 아래쪽에 한번 아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아래로 갔지 지금 없어 없어 내가 보기엔 없어 열라방해되네 굉장히 방해 안되다가도 방해 열라돼요 너네 와 벽을 붙잡아서 터졌다 니네 너무 빡친다 진짜 어 계속 그럴거야 너무 비협조적인데 이거 오케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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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이씨 덤벼 득비첩 오케이 질빈 쓰레기놈들 유리여 아하하하 막막막두렸데 아 뭐야! 쟤 미묘하게 밑으로 내려왔어 저거 어떻게 먹지? 까마귀를 밟아야 되는거야? 오지는데? 이걸 어떻게 까마귀를 밟고 그럼 이쪽까지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 파악해 녀석의 무빙을 파악해 파악해! 아아! 너무 비현실적으로 움직여 아 여보 갑자기 커버하잖아 저거 크으으으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나이쌰! 나이슨! 까마귀가 맞았어! 내 까마귀가 아! 저 왼쪽은 뭐야 왼쪽도 가질 것 같은데 저 까마귀 때문에 진짜 뭐 하나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냐? 저게? 안될거같은데 비켜 까마귀 아 막혔..아 내가 가리고 있었구나 아 소리 저렇게 생겼어 저게 되냐? 못될거 같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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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거 어떻게 하냐 안된단다 아 밑에 구름있었다 나 지금 봤어 아 진작 뭐야 어 그래도 금방간다 다행이다 나 엄청 밑으로 떨어진줄 알았는데 다행이구요 이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 까마귀 개빡치는 까마귀 까마귀 금방 올라왔다 오케이 저기 위에도 뭐 길이 있을거 같지않나 까마귀를 이용하여 이 위로 가는것이죠 그렇죠 시크릿이다 또다 또 시크릿 아 커브만 안했으면 좋은데 얘네 움직임을 도무지 그때그때 틀려 움직임이 까마귀 무빙 대강적으로는 아닌데 세심하게는 도무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극 커버한단 말이지 어쩐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갈 때도 있고 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허허허 지금 갈걸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세번 통통했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좀 들어라 까마귀 말 더럽게 안듣는데 까마귀 말 더럽게 안듣는데 까마귀 아 아 안돼 중간 위치에서 밟아야된다 근데 이녀석이 말을 안듣잖아 이렇게 계속 계속 비협조적으로 이러면은 아아아아아아 약간 영상 가누브자식 쓰레기같은 놈 오 한방에 좀 위까지 올라갈걸 튜 어허허헣- 나이스 doch 저기 위에 유령이 있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유령ывать 음..아무도 아닐거같은데 아이고 아 일로 돌아왔어 뭐 어때? 어 뭐 어때? 잘됐다 어 잘됐다 별거 아니었을거야 그죠? 간단하군 또 까마귀다 젠장한 놈들 이번엔 타고 올라가는 식은 아니네 아 뭐야 아이씨 우아 일단 처음 위치를 돌아가 오휴 그러니까 뭐 주는 NPC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 그냥 이상한 말만 해 뭔 말인지 근데 그마저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이해가 전혀 안되가지고 그냥 가는게 나을듯합니다잉 예쓰 오지마! 흐 흐 됐어 됐어 오오 오케이 요걸 붙잡아야되네 따라올라가서 저거 먹고 내려와야되요 어 뭐야 아 또 잡혔어 진짜 잡는게 문제다 잡는게 오케 반대잡아야돼 반대잡아야돼 아 그렇지 굿 안 돼 아 저기까지 먹으려면은 어떻게 잘해야되는데 발판을 받는 순서일수도 있어 크으 이것만 먹고 돌아오면 되거든 아하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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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아무렇게나 밟고 올라가면 돼 깐 땅 가르쳐트요 좋습니다 구름이 되게 안보인다 구름이 되게 안보인다 오케오케 이거는 어떻게 먹지 이 아래인거같은데 그로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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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지요 오케 깔끔하네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줘야되나 왼쪽에도 길이 있었던거 같은데 저기 왼쪽 위도 분명히 갈수 있을거 같애 아닌가 될거 같거든 아아 저거 뭐야 또 크으 아아 된다 저거 되 되는데 개어려워 아이고 아이고 왼쪽 아래에 갈고리가 있던데 어디요 이맵에서 아까 맵이요 잠깐만요 저기 좀 가둬고 저기 좀 가둬고 아니다 여기부터 가볼게 왼쪽 아래에 아아 요거 오케이 눈썰미가 좋군 저거 뭘까 하아 또다시 시크릿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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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요 이거지 이거라고 제보 좋았어 아 아으 아으 한번만 걸러라 갈아치 오 뭐야 승천 승천 여긴 또 어디야 새로운 장수다 허허허 여긴 이따가자 여긴 이따가 새로운 맵이 있다는거만 알아냈구요 다시 돌아와 공중요새 저기도 뭐 결국엔 가야되겠지 어 뭐야 아 여기 다른 길이 없네 방금이 마지막 맵이었나 어 아 이게 다 모았네요 어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여기 다 모았지 싹 다 모았다 이제 일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가자 난 저기에 더 길이 있는 줄 알았어 대포 밟아지나 대포는 아 대포 밟을 수 있다 고마워 마리오 대포는 밟을 수 있구나 연기 때가 안 보여 고마워 마리오 저거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만져보고 싶어 고마워 음 아무것도 아니구요 요새 물 느낌이 물씬 나는구만 확실히 요새다 요새 고마워 어마무시한 머포다이멘스 오케이 혹시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거 아닐까요 습..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가볼께 복싱도 모르니까 뭐야? 나 왜 이렇게 한 잔 전에 죽었냐? 아닌 것 같지? 어..아냐 오른쪽 밑에 구멍도 수상해요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어..근데 여기는 좀 수상할 만 했어 오케이 이거 위로 가는거 아닐까? 대포를 딱 밟고 위로 못가 절대 절대 점프 높이가 안나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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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도 갈 수 있는데 대포밟고 일단 여기부터 와볼게요 일로와도 되네 어 이쪽으로 오는게 더 이득이다 여기서는 저것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종양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입니다 이거 먹고 어떻게 돌아오냐? 가능하냐? 가능하다 후후 아 아 아 아 버텨야 돼 아아 왜 이렇게 급하게 튀어나와 좋아 아 사실 여기 개박센데 응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숨은거 없겠지? 아무거나 밟고 가면 되지 저거 또 뭐냐 넌 또 뭐야 야 이거 대포 그냥 안 맞는거 그냥 기대합시다 이걸 다 피하는건 불가능해 안 맞기를 그냥 기도해 아이씨 대포도 가시 터지네 저 녀석 저거 뭐야 아이씨 이놈 아 기다렸다 가자 아 기다렸다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지금 갑시다 어어어 정확하게 나 자꾸 저 저각도로 죽고 있어 자 자 먹었는데요 쓰읍 저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어어어 이거 대포를 밟고 저 위로 올라가야되잖아 이제보니까 쟤한테 한번 말을 걸어야지 또 쓰잘뛰기면 얘기밖에 안하겠지만은 한번 가볼게 됐으면 안맞아 아아 느렸다 느렸다 튕겨오는거를 밟아 밟고 위로 올라서서 저기 배에 같이 탑승해야돼 어려워 어려운 주문이야 아아 아 저 살짝 튕겨오는거 저거 밟으면 되겠다 간단하네 진짜 specifically 이제 올라올게 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호오오오오오오 famous 틈이 없다 틈이 없어 아! 어 지금 아 여기서도 대포 밟고 가야되나? 타이밍이 안나오나? 얘가 올 때쯤에 지형이 내려가거든 아 애매한데 와 진짜 애매한데 와 이건 좀 와 이건 좀 와 아 저 갈고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다 그래요 근데 대포를 밟아야지만 갈 수 있는 높이야 애매하게 나 지금 대포 날라오는 거 다 외웠어 가능해 이제 지금이다! 요거 밟고 올라가! 아 배가 올 때 점프요 배가 올 때 이 내가 밟고 있는 지형이 어 됐다 아 만자 아예 다는 논주처럼 죽어버리지 그래? 결국 어떻게든 혼자서 죽어버릴 거라고 장담하지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공로를 인정받겠지 여자들이 날 좋아할 거야 맙소사 환호성이 벌었어 들리는 것 같아 축 늘어진 흑색 종이 덩어리 놈들아 어서 자살해버려 여보 이런 얘기밖에 안해요 개씨 나 종양덩어리야? 뭐 암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캐릭터 까만해 뭐야 어 살았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왜왔냐? 길좀 보고 가시지? 잘못 왔잖아 어디가 종양덩어리인지 암덩어리인지 아이고 갈거야 호호우 어 내꺼 어딨어 종양 어딨어 날아오나? 연기 안에 있었다고요? 아 아까 먹은 소리였었어 아 나 죽은 내가 죽은 소린줄 아 여기 있었구나 어 갑자기 뭐 검은색이 퍽 터지길래 나 죽은줄 알았거든 안죽어가지고 어 어 어하고 있었어 전혀 먹은줄을 물었다 어허 아 세이브하고 올걸 세이브하고 오자 아이씨 빠빠빠빠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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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구요 여긴 열쇠 여기는 몇 다시 몇인지 표시가 안 돼 여기가 지금 어딘지 위치가 표시가 안 되네 642, 62전 62전이다 열쇠는 여기서 사용하면 되구요 실수 밑에는 못봤다 저건 아까전에 가르쳐준거 아니야 신스킬이 아니죠 아 이거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순발력 부족이다 밑에 총알까지 나 피해야되는거여서 어려운데 오케이 아아 어어 다행이다 갈고리가 있구나 넌 뭐야 괜찮아 맵이 두개밖에 없더라구요 이렇게 막생게 와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자아 종합선물세트구만 순발력으로 피해내야한다 아하하하 하마하마하구만 이術 Fac cụ 우 대멸 지시 유도를 잘해야되 알아서 쩔쩔쩔 쩔쩔쩔 일단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메모도 먹어야돼 저거 스위치야 스위치가 두개야 두개 왼쪽부분만 먹으면 안돼 두개 다 먹어야돼 하나 먹었는데 그대 한방에 훅 내려면 안되는구나 발받침이 없어져가지고 아 tremendous 잘피했다 아아압 그냥 꽤 꽤 한 번만 더 피하면 된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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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뭐야 먹는거 아니네? 또 덤벼들어 덤벼들어 어 뭐야 와 오른쪽 끝까지 가네 이번에 스위치가 4개에요 아하하하하하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래부터 먹어야 되겠다 위에는 쉬워 근데 아래는 어려워 아래부터 먹으세요 아래부터 돌아가는게 문제다 다시 올라가 도로 올라가는게 문제에요 오케잇 아 방금 바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순발력 부족 나이스 아아아아 이걸 못먹었어 일단 오른쪽 먹고 보자 오케잇 오케이 오케이 느낌좋아요 이 자식 오른쪽으로 빼 어그로 오케이 제발 아하하하 나이스 됐다 아아아아 뭐죠 여기 시크릿 루트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렸는데 여기 맞나? 맞아 무릎으로 알고 써져있는거 보니까 쉬끄리지마 아우 저거 왜 깜빡거려 쓰잘떼기 없이 눈아파 잠깐만 나 뭐 놓치고 온거 아님? 전맵에 없었죠 종량 종량 없었지 없었어 오케오케 훗 아하하 나이스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길 있었던거 아니었겠지? 오케이 자 먹었구요 어? 여기 종량은 또 어디냐 여기 종량이 또 안 먹었네 저기 저기 위에다 여기 있구만 두개씩 그렇죠 먹었고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됨?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됨?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됨? 브라이리 개 박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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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Brands 어디가 벽이야? 뭐야 어디야? 아잇쯤인가? 어 나이스 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된다아아아아아 하... 아 개어렵네 진짜 으어 미쳤다니 아니지 나이도가 이상해졌네 미치셨어요 이거 아니죠 아 이런 젠장할 그냥 젠 풀어도 될 것 같애 그래 이렇게 안전한 방법이 있었네 어 깜짝이야 어 익숙한 익숙한 그 녀석의 모습이 보여 콩씨 콩씨 콩씨의 후기인가 콩씨 아 야 어떻게 빨리 내려오냐 관성 관성 갓겜 계산적으로 해야되요 아 세이브하고 그랬나 어 오른쪽 뭐야 이 녀석 오른쪽 뭐냐 오 세이브 됐다 나이스 여기 시크릿을 또 찾아 냈단다 나이스 스 무빙으로 다 피한다 하아이 젠장하노 아 아깝다 두개 피하고 두개 피하고 두개 피하고 아아 애매하게 쏘는데 하나는 낮점으로 피하고 두개는 그 다음 두개는 넓게 피하자 요거는 낮점 그 다음 두개는 두칸 점프로 요거 넘고 아래로 가고 두개 딱 넘고 딱 어 이렇게 가는게 돌아가는거는 요거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나이스 설마 여기서 맞아 죽진 않겠지 으응 어허 뭐 없지 그 다음은 오케이 아 흠 나이스 이거 타고 같이 가보죠 나이스 좋은 엘리베이터다 이 위에 없나? 어 없겠네 어우 잘 모인다 종량 벌써 300개 모았어 300개 개많이 모음 여기서 아까 아래로 갔었지 이제 보니까 어 아래로 갔었다 아까 봤던 맵이야 너어 하하 으악 런 매우 달려 여기 숨겨진 길 없고 어 숨겨진 길 없고 아 놔 되게 기습적이야 치사해 방법이 굉장히 치사하게 지금 자씨 빨리 먹고 딱 이렇게 점프로 뛰고 딱딱딱딱 왼쪽으로 가주면 된다 어디야 어? 어? 알겠스 파악했스 파악했스 앗! 아이오! 빠른완성이 필요하군 빠른완성이 필요하군 아 이거 꼬시기 너무 힘드네 아 아니요 아니요 연락 빠른완성이 필요해 토스 보석 아오오오오 저 갈고리에 지금 처박히고 있어요 아 이거 문제네 그래 그냥 가만히있다가 하자 아이고 쉬는 방법이 있어 아하 아아아아하 지금 켜라 그 다음은 어떡하지? 먹고 난 다음 왠지 모르겠는데 저기있으면 찍히거든 아 반대로 뛰자 아 반대로 뛰는게 낫겠어 그럽시다 아 뭐야 아 이 관성 갓겜 올라가는 중이라고 올라가 올라가는 판정나는거 보죠 아아 과학적이야 아 먹고 그냥 위로갔으면 됐었나? 저 왼쪽에 뭔가 시크릿있지않을까 아 뭔가 수상한데 확인해보고 싶은데 왼쪽 왼쪽 네모 자리 거기 수상한데 어 어이씨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다 이런 젠장 아 아씨 어 짜증나는데 이거 기다려 아 짜증나 야 오른쪽에서 나오는거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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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착해! 그렇지! 아이 나이스 오른쪽 위에 길있다 봤다 오 왔단다 아이씨 내려가서 갈라 아이씨 내려가서 갈라 뭐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 아아 저 오른쪽을 벽으로 다 가려놔가지고 가시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적당히 눈찍고 가야될거 같애요 이거 부조리해 이거 부조리합니다 이거 부조리해요 벽을 가리지 말았어야지 어! 으악! 왕! 안돼!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됐다 됐다 먹을거 뭐? 이렇게인가? 아이씨 으흠 그냥 뒤로 내려올걸 이 고난도 코스로 한번 더 통과해야되잖아 까시의 사생활 개누 까시 난 까시가 싫어 완전하고 좋구만 오케이 이 코스가 계속 이어지네요 으아악!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부술수도 없군 저기 건빡친다 오케이 무빙으로 다 피한다 진짜 으악! 아 아 맞다 밑에 부수고 싹싹싹 밑에를 부숴어어야지 근데 밑에로 가는건 정루투일거 같아 왼쪽으로 가야지 비밀길을 뚫는거야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 굉장히 어려운데 딱 봐도 어려운 길이 서브야 보통은 종약 먹으러 빨리 가야돼 아 종약은 생각 못했네 종약 어딨어? 아 저기 가시에 붙어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냐? 어 여깄다 여기 이거 어떻게 처먹어? 어딨다 어딨다 가시 어딨어? 종약 어디서 오는거지? 아 저건가? 아 똑같이 생겼어? 무슨 까지랑 여기로 빨리 가야되네 이걸 어떻게 빨리 가 아 아 아 나 돌아갈래 오케이 세이브 한번 하고 오케이 슈퍼 슈퍼 낯점을 하면 되는구나 못가겠는데? 저기 아닌거 같은데요? 불가능해 각이 안나와 저기 못갈거 같은데? 어 여기서 나 여기서 어 요거 붙잡고 있다가 딱 해서 갈라그랬는데 이제보니까 요게 바로 막혀 이게 안 돼 못간다 못가 아까 잘못봤는데 뭐 하 그 아 으 흫 으 저이 건방기 놈 열라 쏘네 진짜 어게 어게 어딨냐 쏘지마 아 오우 아 여기서 여기로 나오는 거구나 야 개뻘짓 할 뻔했다 어 야 찾았다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이 근처에서 난 딱 냄새를 맡았죠 난 죽었어 미안해 그냥 게임에서 나온 말로 장난쳐봤어 너 게임 캐릭터지? 어 그렇구나 뭔 얘긴지 모르겠구나 왼쪽으로 쭉 가면 뭐 있지 않을까요 아시 또 어디 어디 또 뭐 있었어 계속 막는데 나 이거 어떻게 갔었냐 아시 비키바 아 비키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를 잡아타서 왼쪽으로 쭉 갈 수가 없어 나 지금 바로 뿅 하고 튀어나왔지 어 여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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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되겠는데 백가시를 붙잡는다며 백가시를 붙잡는다며 오 오 되는 거였음 비걸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럼직 했는데 그럴듯 했는데요 아니였어요 저게 깔끔하게 안됐어야지 의심일 여지가 없는데 좀 깔끔하지 못하구만 마이너스 요인이야 우린 되는거로 확인했는데 그치? 깔끔하게 안가지든가 중도둑이 남네 와 이거 어떻게 먹냐 일단 위로 올라갔어 쫄랑쫄랑갔어 앗따 모르겠다 조주맥 아 뭐야 아 어디가요 어디가요 나 왜 여기까지 떨어진거임 에이씨 자 이것을 어떻게 먹고살아남 와아 저 녀석 보소 대단한 헤이미로다 정말 기다립시다 쫌 갑시다 와아 와아 저거거지같은놈씨 으악 어어 이놈아가 문제야 얘 얘 미묘하게 저 뭐야 어 얘는 왼쪽이 없네 아 언제 내려가지 나 이거 대포 피하는거만 보고있어가지고 아래가 안보여 와아 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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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저거 봐 쟤 왼쪽이 없어있어 다 세칸 대포가 아니라 퉤 빟어 아 세이브부터 할까 그래 좋은 선택이야 뭐야 저기 숨은 길인데요 숨은 길이다 아! 숨어! 시크릿 길이잖아? 또 난리다 또 난리야 어 또 난리야 어 또 난리야 아! 저기서 쏘네 사방에서 이씨 마스터 박스 위에 너무 불편해 말이 되냐고 ㅋㅋㅋㅋㅋ 왜 말이 되냐고 아 빨리가는게 정답이구만 역시 빨리가 정답이다 스피드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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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찘을 못먹었네 멈칫 타면 안돼 멈칫 타면 다 생각이 있어서 멈칫 탄거였는데 좋은 선택이 아니였어 내가 저기서 왜 고생을 하느냐 끄트머리 점프를 뛰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거야 낯점을 해야되는데 끄트머리 점프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왜 낯점을 하냐 거기서는 낯점을 해서는 안됐어 와 이놈 보소 그렇지 그렇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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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뭐냐 기밀길이지 그럴줄 알았다 어 여기가 정루스인데 왼쪽길은 뭐야 왼쪽도 갈수 있을거 같은데 왼쪽은 아닌거 같아요 왼쪽은 아 그만 죽이지 왼쪽 아니지 왼쪽가시 저기는 갈수가 없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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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아니야 굿 굿 그냥 첫판이라 막 한건데? 이걸 어떻게 돌아오면서 어 나이스 자 이제 어떡하지? 옳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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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가 어 나이스 아 좋았는데 가 교차점에서 아 어휴 치 빨라요 자식들이 일단 세이브 다시 저기요 스읍 저 오른쪽 막혀보기는데 일단은 가보자 그럴듯하다 하 요거 타기 개워롭다 진짜 너무 빨라 방금 가시 닿아서 준게 아니라 앞사당한거죠 아닌 듯 나이스 그러면은 길은 없는거고 이제 끝인 느낌이야 이제 끝인 느낌이야 저 포대는 왜 못밟아 마리오 쓰리 여러분 다져진데 대포밟기 실력을 보여주겠 예스 아싸 고맙다 마리오 쓰리 예스 뭔가 먹었어요 마..머리통을 먹었네요 아까는 몸을 먹었는데 된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위치를 돌아가려네 헤이 아까 300개 달라고 했었던 놈이지 나이스 오신다 반대에서 나오나? 아니네 넘나 고난도 나이스 나이스 괴랄하구만 어디로 가야돼? 아 오케오케오케 어디로 가는겨 저기도 있네 왼쪽에도 저기가 괜히 있을리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오케오케 먹고 빠져야되는데 오케 여기도 있네? 가운데 하나 더있어 가운데 두개구나 알았어 에이스 이씨 찰 카칼 크.. 제발 아옹 저기 어떻게 가 개미쳤잖아 어그로 개쩐다 가야돼 아야 이거 미쳤는데 저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존버하다가 저거부터 먹을래요 가운데부터 노답이야 세개 다 먹었었는데 저게 문제네 응 요렇게 저렇게 누리자 바로 저거야 아아 가시를 밟았습니다 어떤감인지는 알겠스 오케이 아 개 어이없다 어? 나이스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 아니 보고도 보고도 못믿겠나 이게 무슨 안일이야 아니 뭐만하면 안일이래 개어렵거든요 안일과는 틀립니다 뭐만하면 안일이래 이게 뭐가 안일이냐 울라 어려운데 아우씨 어우 화면할수록 더한데 일로 빠져라 와 저거 저놈의 스위치가 문제야 아까 스위치 나머지 요거 제외한 나머지 스위치 3개는 다 됐는데 지금 먹으러 갑니다 아 마악! 이걸! 아하하하 와 너무하놓고 보니까 길이 없어 씨 아이 뭐야 와 첫번째 맵이랑 비교가 안되잖아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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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와놓고 이리로 이리로 솔랑솔랑 가서 가라지 야! 아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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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다려 아 여기서 기다리면 저놈이 오네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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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아 뭐야 이건?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게임팩이 4단 합체가 돼서 하아 하아 타워가 어 언락이 되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로 가면 되나? 아직까지 여기가 핑으로 찍혀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86% 컴플리트? 벌써? 어 방금 엔딩이 아니지 엔딩이었으면 좋았을렴 만 아직 엔딩이 아니군요 오케이 더 가보자 내가 지금 놓친게 뭐냐 지금 딱히 모르겠어 극초방 구간에 했었던 장소니까 이제 다시 가면은 못 보일거야 저거 보인다 저거 보이는구나 어 만약 우리가 옳다면 다른 놈들은 틀려야만 해 그렇구나 지랄대기 없는 소리 자꾸 어 이제 보인다 어떤식으로 이 녀석이 무언가를 감춰놓은지 모든걸 파악했어 다 찾아버릴거야 이게 첫번째 그 동그라미 됐고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두번째가 있을겁니다 그죠? 어떤식을 숨겨놓은가 다 한번씩 떨어져봐야돼 개노무자식 쓰레기같은 놈 없다 아무것도 여긴 아무것도 없어 다음 잠깐만 이 아래 이거 뭐죠? 아무것도 아니면 이 위에 위에 어떻게 갈수 있었을라면 좋았을라면 이빨 너무 간단하다 흐흫 너무 쉽다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초반별이니까 너무 쉽다 개쉽다 밑에? 뭐 들어간거 같았어요? 방금 왼쪽? 여기? 아 이런 세상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요 색깔을 잘 봐야되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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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는거 요런게 많구만 뭐야 다 부셔봐야돼 몸통 박치기해서? 어 여기도 까지밖에 없을거같은 어 어 샀다 이 자식 이 자식 어허 그래 계속 일로 가라는데 조합? 아아 어 됐다 이제 이제 어 모아온 그 신체부위를 다 짜맞춰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기분이 좋아졌음 음 요건 몰랐네 네 이리와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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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베프가 생긴거네? 요즘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임이야? 지금 어... 몸뚱아리 짜맞춰가지고 시체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그걸 베프랍시고 해놓고 여기저기 여행다니면서 사진찍고 이거요? 뭐? No로 누르려는데? 뭐야? 안 눌렀어 또 욕질이야, 뭐야? What the fuck? How the fuck does the earth died twice? 헐 뭐야 여기 이제부터 2회차야? 아 이제 난이도가 열라 올라간건감 처음 위치로는 못 돌아가나? 아 돌아갈수있네 아 돌아갈수있네 어 다시 돌아오는건 이렇게 돌아오는거고 하하하하 여기는? 내로부터 하겠습니다 뭐 엔딩같이 보이지 않는 엔딩을 봐놓고 뭔가 좀 씁쓸하긴 한데 이 게임이 하는재미로 하는거거든 엔딩은 뭐 필요없어 엔딩은 좀 뭔가 찝찝해 뭔가 맘에 안들어요 뭔가 뭔가 맘은 안드는데 아무튼 게임 자체는 턴하는 맛이 있으니까 일단 그게 첫번째 엔딩이라메 여기 하드모드라메 겁나 고난스럽지 이거 또 겁나 길겠지 뭐 맨 많겠지 뭐 일단은 1차 엔딩이라 치자 여기부터 2회차니까 1회차는 오늘 끝났다 이렇게 갑시다 중간스토리정도에요 아무튼 한 지금 8시간정도 했는데 8,7시간? 그정도 했는데 요것은 내일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이 게임할게요 그냥 자 수고하셨구요 여기부터 정확하게 2회차라고 하면 되는거지 아닌가? 맵이 틀려가지고 2회차라고 하기 애매한데? 저것은 어떻게 먹냐 이제 2단점프같은거 주니? 슬슬 새로운 기술을 아 갈 수 있구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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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빨개가지고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어우 눈아파 채팅창은 하얀색인데 이건 빨간색 화면이네 아 이걸 깨야지 1회차에요 그래 어 이거 목숨도 있네 어 그러네 한번 죽을때마다 저거되네 종양이 날아간다 잠깐 이러면 안되지 내가 어떻게 모아하는데 342 아 내가 모은만큼 다시 여기 돌아오면 리셋돼 아 이건 목숨이 있네 내가 노력한 만큼이네 이게 맵 이동시에 리젠데 신기하다 모으길 잘했어 아 짜증나 저거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바로 붙잡아 질텐데 저거 안되네 아 저것은 먹어야되는데 아 저것은 먹어야되네 어휴 예스 어우 위험해라 진짜 됐어 사울 점 같은게 남자네 요거 하나만 하고 갈까요 으흠 뭔가 쉬워보이는거 하나만 하고 가자 근데 여기서 하면 뭐 난이도가 더 업이라든지 그런거 아니겠지? 그런거 없겠지? 여기도 뭔가 빨간색이래가지고 간단해보이는거 없냐? 도전과제 적은거 어 요거요거 여기로 합시다 바걸? 보걸? 어? 어 뭐야? 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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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익숙한데 저놈? 준비땅하는 놈 저거 어디서 봤던 몹이지? 뭔가 익숙해 뭐지 저거? 본보벨이었나? 아무데로 아 뭐야! 와해완 저놈 먼저? 저거 하는거 보세요 정신이 왜 저렇게 빨리 차려 개똥겜이야 클리어 끝에 붙는 느낌표는 노데스의 증표래요 아 그래요? 노데스 해야되는거야? 이거 어차피 근데 한번 죽으면 처음부터인데? 처음부터야 이제 귀엽겨 와 이거 고난스럽다 귀엽다 이런 류 미니게임은 무조건 느낌표 뜨겠네 죽으면 처음부터다 처음부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하여야 해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오우위험했다 야 야 이 열라부조리한거 뭐지? 뭐냐? 나 지금 뭐 당한거임? 모르면 죽어라 이거냐? 너무한데 이거? 사장님? 이거 이상한데요 게임이? 이거 이상한데요 돈 처먹는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뭐가 이상한데 게임이 이상해요 쓰레기에요 어떻게 넣은겁니까 이거 무산 아니 뭐가 dein쪽으로nar고 어어? 어어? 어떻게 된거지? 뭐냐 이거 도대체 아 아 저기 점프로 아 남겨야 되는구나 아 저거 다 지워버리면서 가는게 아니라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이제 알겠네 다시 돌아와야 되네 저거 열고서 음 알았으 알았으 깨달았으 삥 아 와 개 극혐이다 진짜 오 어그로 범위보세요 미쳤음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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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 지금 가 꺄아아า! 어케에에에에에에이 어케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어어어 하 NZ 후유우우우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세요 난 여기서 방종 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 3시? 3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많이 분량을 뽑아 놓고 진도로 빨리빨리 나가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